FPS 빨리 확인 이거는 FPS니까 좀 어지럼 얘기해줘요 예. 아니. 그라이빨 뭐지? 너 리스트리밍에 왔으면 해야하는 거 싶지 아 너글 하트? 내가 왜.. 왜 이렇게 잘 알아? 뭐지? 왜 퀘스트를 안 한 것처럼 찍혀있지? 퀘스트 다 있는데 1% 맞지? 아... 아... 순간 펀면 업사이드 다운돼서 Baby, what are you playing을 뻔했어? 근데 내 잘못이었지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, 그게 뭐지? 저게 뭐라고 하죠? 잡았어 미션이 뭐지?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아로마니아 아로마니아 We are the revolution 아, 지금 약간 다이유 미션 상황인가 보다 아, 그렇지? 응 오, 진짜구나 나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 응 뭐지 이건? 오오 뭔가 훔친 것처럼 됐네 격 잡은... 훔친 거 봤구나 근데 훔쳤는데 뭘 안 하네? 그러니까 콩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봐 아, 하긴 뭐 쩔 뻔대 응, 좀 그런 느낌 말 좀 타야겠다 흠 말을 사야 돼? 아니에요 말은 이런 데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탈 수 있어 오, 색깔 흰색으로 가야겠다 흰색으로 가야겠다 흰색이 귀여웠는데 아, 그래? 그럼 얼룩으로 갈게 갈색 갈색 갈색하고 그 흰 흰 인가? 하면 딜레이 되네, 잠깐만 응 응 오케이 야, 너무 귀엽지 않아? 저 또잉척하는 거 같아 네? 아, 두 마리구나 얘도 있었네 그렇지 고 고 고 오, 시점 근데 어지러울 수도 있겠어, 이건 어, FPS라서 다행히 말에서 내리면 괜찮아 말 탄 게 조금 어지럽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싸우게 만드는건가봐 이게 총같은걸 모드를 껴가지고 좀 더 세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음기 같은거? 어 약간 소음기 같은거 잘하네 그런거야 맨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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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so 이산 오 그 상처 Had ? 저기를 만들어서 봉시다 AP 좀 일어나게 하는 그런건가? 그런건가 같아. 약간 딕테이터가 있거든 아이슨 걔를 털어버리는게 목표지 그 딕테이터가 사람을 다 죽였어 교통..그..뭐지? 반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오오오오오.. 뱃뱃뱃뱃 정규군이 엘브로 쳐서 죽인거야? 아 그런거야? 아 아 시빌룬도 실수로 죽였어 나는 정문으로 가지 정당하니까 헤드샷 어 총이 바다로 그냥 안전이 없는데 안전이 없는데 안전이 없는데 안전이 없는데 안전이 없는데 와아 저기인가? 적인가? 잡았다 잡았다 응 잡았다 오우 죽는 자들 피는 날씨 하지 않아요 피는 날씨 하지 않아요 피는 날씨 하지 않아요 피지 않는다고? 응 거리가 안닿네 거리가 안닿네 이렇게 해서 한명씩 타다니 오우 그래도 체력이 좀 찬다 왜 우리팀은 왜 안와 나 혼자 쏴 응 어머를 잘 쏴야지 어 안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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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해드셔야 지금 저기있네 뭐야 여기 맞아? 돌아가야겠다 양각을 해야겠어 기관총에 있네 어? 위에 있었구나 좀 돌아가야겠어 내가 개쓰는거야 응 나 악어도 있어 애완 악어에 보이지? 봤어? 악어가 마무리해 주겠지 같이 싸워줘? 응 오! 점령했다 풀잼 그냥 다 죽이는 거구나 피월드 레볼루션이 응 뭐야 피월드 레볼루션 하는데 내가 다 해야되네 나는 지연군 오는 줄 알았어 피월드 레볼루션 피월드 레볼루션 피월드 레볼루션 피월드 레볼루션 피월드 레볼루션 이것들 하는것도 없어 템 파밍 좀 해야지 총 활동 좀 오 총 알피 디 라이든 신경 총 들고 다니는 제한은 없어 응? 총을 들고 다니는 건 막 무게 제한이라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시스템 있으면 뭔가 지금 지루해져서 안 만들었나봐 근데 총 같은 거 바꿀 수도 있어 얼마 전에 저격 소총 얻었거든? 돌어 댕기다가 저격 소총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화연방사에 의외로 쓸모가 없어 가까이 가야 되잖아 그니까 안 닿더라고 아까 조졌는데 안 맞았잖아 조금만 하고 안 닿아 라임매싱만 아 저격총 이거 좋더라 머진보드 템파밍을 좀 해야겠네 다격 소총이랑 하나를 뭘로 챙기지? 근데 이게 내가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 시어보이진 않아 음 뭐하는거 750rpm 뭔가 빨리 때리는 것 같은데 매개진 100m 오! 라임머신건 음 이거 하나를 이걸로 바꿔볼까 파일 대신에 이거 해봐야겠다 아 이걸로 이걸로 뭔지 모르겠다 아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마이거 차임스 오오 룩이네 이건 오 총이 안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잖아 방금 뭐 바꾼거지 오 활도 있어 아 스나이퍼라고 했는데 야 익후입이라고 눌러야되는구나 하나씩 배우가 멋있어 음 이것도 익후입 오케이 이제 만들겠다 오 이건 뭐 이게 스나이퍼고 이게 GRPD 아 이런거네 오 장돌이 좀 걸린다는데 애완하고 너무 기어 아 아이완하고 기어 여기 점령했으면 이제 일로 가야지 여기서 이제 새로 찬 총 좀 써봐야겠다 응 이 게임은 그렇게 정면이지 정면 중부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야 난 암살작전하고 있는거지 탑 시크릿 목격자가 없으면 시크릿이야 흐흐흐 뭔가 제조수관이에요 정말로 아무 전사관이 아무도 안나오는 그기라면 사실 응 래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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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걷는 습도 좀 느리네 확실히 머신관이라서 오오 여기서 간다 오 멀리 보인다 이런 말은 좀 치사하게 싸워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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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커맨드 잡았다 어쩔건데 어쩔건데 도전은 총을 맹대로 맞춰야겠다 이들이 어쩔건데 얘는 방어구가 있어서 어? RPG 잡다 들어와 어우 쉿 좋아 어 또 쐈다 내가 자격증에서 멀리 있으면 어쩔건데 아씨 애들이 잘 안죽네 알몰 피어싱으로 바꿔야겠다 이거 총알이 일반 총알이라서 잘 안죽어 난 수렴이니 이거 이거로 가야지 뭔가 엎드려서 이렇게 수렴을 벗어난거에요? 응 일단 탱크에 탄앵 잡았고 오 아몰 피어싱으로 치룰가 많다 거의 한방이네 오 쉿 내 악어가 구아포야 구아포? 구아포 이스 다운하면 이제 악어가 너무 많이 맞았다고 오 탱크다 진짜 어떻게 잡아 탱크가 어떻게 잡아 탱크가 어떻게 잡아 아까 maybe I can steal it 왜 이렇게 잡을까 maybe I can steal it 아까 잠깐 탱크 위에 둘러 죽인거네 탱크를 찾으니 오케이 벤티토 로사리오는 죽었고 fuel이 다시 흘러가 일단 보스는 잡았어 일단 보스는 잡았어 일단 보스는 잡았어 저 탱크는 어떻게 하지? 저 탱크를 탈 수 있으면 좋은데 어? 벌써 오퍼레이션 컴플리트인데? 보스 잡으면 끝이야? 뭐야? 미션 된걸로 됐는데 뭐 들어가나? 못 들어가나? 안 들어가니까 이거 못쓰나? 아 뭔가 일어서면 쏴버릴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야야 보스는 보스 어 어떻게 되나? 딜이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? 딜이 아예 안들어가네 저게 성공탄이었네 이거 쏴볼까? 필살기 됐다 필살기는 먹겠다 응 어우 반동크트럭이 장난 아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찍은데? 못들어가네 음 응 못들어가네 그니까 위 올라가면 살집을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으응 아이고 아이고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하하하 어쩔껀데 근데 이거 어디 뭐 공기 아 저거 하니까 터지네 잠깐만 그러면은 지용군은 계속 오고 탱크를 처리 못해서 지용군 탱크 어떻게 처리하지 필살기 아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때 얘기는 하는데 탱크를 어떻게 처리한다 탱크 약점올나 너 왜 못 들어가지 아 혹시 이걸로? 오 월루토브는 뭐가 안되네 응 탱크가 너무 가까이 갔다 깔아뭉개지면 죽거든 어 탱크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네 필살기 쓰면 일단 죽어 탱크가 2개가 뭉쳤을 때 필살기를 한 번에 그거 가능하겠다 어라 여기서 나오네 아깐 탱크 없었는데 아깐 탱크 없었는데 음? 그냥 깬 걸로 됐나? 뭐지? 응 깬 걸로 됐다 어이없네 아까 그 보스 잡아서 깬 걸로 됐나봐 어응 뭔가 야매로 깨고 응 야매로 깨졌는데 보스만 잡는게 사실 목표였거든 캡쳐보다 응 잡으려도 됐나봐 차좀 쓰게 어? 제대로 잡아야겠다 어? 차좀 쓰게 오케이 어...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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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탈을테네 괜히 차 타고 갈려버렸네 애꿎은 사람 잡았네 어... 잡을 필요 없던 사람이었다 이거 보스만 잡으면 됐다고 한다 탱크가 오든 말든 응 근데 필살기 되게 어이없어 막 백팩에서 갑자기 미사일 나와서 발사거든 좀 비율적이야 피필살기 뭐 피살기니까 뭐 그냥 가면 뭐가 웃겨 어... 피곤하면 차야 함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 동준이도 자기도 요즘 라클 재밌어 하잖아 동준이도 동준이 여친도 뭔가 최근에 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 하던게 라클 하면서 확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응 응 이게 뭔가 막 성취감 있나봐 동준이도 동준이 여친도 잘한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발레를 했었대요 응 응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자기 클라이밍 하고 얘기하면서 엄청 유연하다고 무슨 소린들까지 발이 올라간다고 했거든 그니까 어 여자들이 그런거 같다고 동준이 여친도 그렇다고 해서 응 응 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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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도 자도록 해요 난 둘 다 방송하다 잘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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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알았는데요 she knows what we need 그 조상에 앉아? 그 조상에 뛰어? 네, 하지만 무선 스피를 상대하여 카스티 사기기업에 맞추는 것 OK, 우원, 우선 탐발 sirviu, 우선 나야될 우릴 일어날 수 없는 공격으로 하여 내 욕력이 붙잡고 일어날 수 없는 타임 타임 그의 이 바다 난 마이크 굿의 욕력이 부족하듯 내 욕력이 부족하니 여기서부터 가는게 낫겠지? 이는 그게 어떻게 된것들? 음... 그는 저는요 스티우 음.. 배 타고 가면 진짜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보트 내는 거 없나? 모터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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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가 없나? 모터보트 뭐야? 말 왜 저래? 파스티우가 뭔가 이 섬을 포위했나보다? 이.. 반동문자들이 있네 서플라이를 끊어버리려고 오.. 걸어가는 것도 나름 재밌네 오.. 오케.. 음.. 여기는.. 적진행 오.. 오케.. 뭔가 드론어택을 할 수 있게 방법은 두가지 일단은 돌격 저새끼 공격하게 하고 나는 가까우내부터 아 너무 정면으로 돌격했다 내 생각에는 돌아서 고지대를 보면서 염려가야 할거같아 아래에서부터 밀고 나가는건 너무 오버야 총알도 부족하고 장전을 해야해서 공격으로 돌아가야 할거같아 공격으로 돌아가야 할거같아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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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세요. 여기가 3몰들. 옥탄무실래요 거기다? 이렇게 한번 터지셨나? 됐다! 오케이, 뛰어. 부서졌어. 역시 필살기인. 12,000 러블러에서 디바이였어. 뺐고자, 뺐고자. 뺐고자, 뺐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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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완전히 점쟁해야지 아무리 귀신을 원쇄수 라디오 묶어둔 아 우리가 점령했나보다 이제 우리 팀이가 뭐해 오케이 이제 여기로 이동 응 타고 묻을거 아나 뭐든 기계 탈 수 있었어야 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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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턴을 잘 못하네 차고 느려서 차가 커서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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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